2. 시즌 음악에 미치는 네가 텐티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내가 1. 시즌 음악에 미치는 네가 텐티언 제이상 들기는 네가! 제이상!! 개인적으로 다 차고 사진 찍는 시간은 다 받겠습니다. 우왕 최창윤 락 첫째 이번 시합은 여러분들 다 도와줘서 같이 승리를 얻어내야 되니까 다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레슬링 베이스인데 왜 승부를 걸었나요? 이번에 연습을 타격을 겁나 많이 했어요. 연습했던 성과들을 이번 시합에서 뽑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챔피언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50대 도전은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시합을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챔피언은 어디 무인도 한 열흘 내가 BJ니까 벌칙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박수! 오늘 뭐라고 펼쳐야 되십니까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상 한번 보셨어요? 네. 어떻습니까?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흔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여유가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이번 시합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고 저는 그거 딱 보고서 아 무조건 이겼구나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니까 여기서 제가 틀어놓고 엎어 하니까 엎어치고 또 엎어 하니까 엎어치고 또 엎어 하니까 엎어치고 해서 너무 멋졌습니다. 손 내리고 난타전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많은데 손 내리고 난타전? 아 그건 일단은 그거를 맞아도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을 느껴서 좀 센 사람이든가 아직 맛이 안 갔다든가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걔도 쓸 게 별로 안 남아있는데 그거를 한 거는 좀 걔도 좀 싸나이 같더라고요. 네, 네. 맞아요. 멋진 놈이더라고요. 손가락, 엄지손가락 부러졌대요. 아 부러졌대요? 어제 수술하고 오늘 이제 좀 쉬고 있을 거예요. 왜 부러졌는지 난 모르겠어요. 어제 지적할 만한 일이 없어요? 아니 지적은 저는 지적보다는 어 키타임에 두 번 정도 이게 생각을 해서 이제 킥이 나온다 생각해서 내가 뜰 그게 아니라 텀이 좀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 때 뭔 말인가 하면 눈으로 보고 그때 이제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자세 잡고 그때 나가면 맞아요. 맞아요. 이미 다 끝났잖아요. 근데 요번 거 제가 두 번은 정확하게 본 것은 킥이 나오면서 바로 나간 게 반사신경으로 나온 그 거기 때문에 네, 너무 멋있었어요. 진짜. 감사합니다. 아유. 좋은 걸 먹고 또 우리 추억을 또 체육관에 또 세겨놓읍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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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저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. 아, 여기 팀 헐크 생활체육 레슬링 권장님이십니다. 오늘 수고하셨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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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장소는 그 효도르 동생을 지도하신 관장님이 되시는 가입복싱 이로 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선생님, 벨트 한 번 찾쳐야 되죠. 동생이 벨트도 나왔는데 AFC 헤비급 챔피언이 되신 신우영 감독님이십니다.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대단했어요. 너무 대단했고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가입 없고 기술적으로는 저도 만족을 못하는데 상대편도 그렇고 약간 드라마가 있었어요. 마지막에 카드 다 내리고 한번 붙을래 이런 것도 짧은 순간에 눈빛 통해가지고 같이 한 거거든요. 노자가 살아있다니까. 테리어가 경범위를 굳이 못하거나 굉장히 노력하면 보여서 너무 흐뭇했어. 사실 저는 이번에 시작해서 좀 더 할 게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앞에서 막 많이 흔들어가지고 그렇지. 줄랑 흔들어. 그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. 이게 뭐라냐. 내가 이기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무리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제가 휴식기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많이 모아가지고 계속 딸릴 수는 없어. 고생했더라. 고생했더라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. 다음에 보자야 돼. 예예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